이번에는 국내 마감상황 한번 봅시다. 오늘 11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1월 마지막 날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12월이에요. 2022년 이 약세장의 마지막 달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또 금방 지나가죠. 매일매일 나오는 새로운 뉴스들, 그중에 중요한 것들 우리 함께 공유하고 또 매일매일 주가 오르내림 한번 보면서 매일 우리 모두 하고 있는 일 열심히 살다 보면 12월 한 달 금방 지나가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보면 또 1분기, 23년에 또 2분기가 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이번 약세장이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한번 봅니다. 증시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1.61% 상승해서 2472, 코스닥은 0.27% 상승해서 729, 외국인이 1조 넘게 조단위로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6100억 정도 매도하고 또 기관이 한 50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1조 1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 달 동안 6조 이상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 몰려서 많이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말이죠. 최근 이 조의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외국인 보유율이 50%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50% 아래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50.01%의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많이 올랐습니다. 2.64% 상승, 62,200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와 반도체가 상승했어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코덱스 차이나, 에이스 G2 전기차, 코덱스 2차전지, 타이거 글로벌 유티움, 다들 반도체와 2차전지들이 오늘 어제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총 상위권의 개별 종목들도 오랜만에 대부분 상승했어요. 달러 환율을 보면 오늘 하루에만 한 10원 정도 이상 하락을 해서 1315원 많이 내려왔죠. 1450원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달러 강세가 다시 약화가 돼야 세계적인 증시도 다시 안정이 되고 국내에도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또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추가도 평균적으로 보면 또 대부분 상승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중국, 홍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상승했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조금 올랐어요. 0.05% 홍콩은 어제 5.24%나 폭등하다 싶었는데 오늘도 2%대 2.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보면 아시아 증시가 무려 29년 만에 세계 다른 지역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블린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모건 스탠디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죠. 아시아 태평양 주가지수가 이번 달에 들어서 14% 올라서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MSCI 선진국 주가지수는 상승률은 6%에 못 미쳤어요. 그러면 2배 이상이죠. 홍콩 항생지수가 25% 가까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대신 그만큼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보통 보면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듯이 말이죠. 대만지수도 상승률이 15%에 달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9% 한국 코스피가 8% 이렇게 강세를 보면 가장 한국 코스피가 조금 덜 올랐죠. 그만큼 덜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이번 달 아시아 증시 수익률을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1993년 이후에 가장 높다고 나왔어요. 아시아 증시의 강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조짐이 나오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 가능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과 또 외국계 자금의 유입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직계에 따르면 이번 달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증시로 유입이 된 외국계 자금은 2년 만에 가장 많은 약 17조 가까운 금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어디 갔나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 비롯한 반도체주의 투자가 이어진 대만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우리나라도 10월, 11월 두 달간 외국인이 약 6조 원 이상을 매수했는데 그 대부분이 어느 섹터냐 반도체와 2차전치 종목들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과 한국 전체가 앞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과책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달에 모거스테니도 MSCI 중국 지수가 내년에 한 14에서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1%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과 중국이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예상이 나왔다고 미국 지식을 갔다가 한국과 중국에 투자했다가 또 1년 후에 보면 미국이 높을 것 같다고 옮겨서 그쪽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1등 지식에 꾸준히 매수하는, 꾸준히 투자하는 그 방법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사나 보면 덩샤오팅의 후계자로 불린 중국의 3세대 최고 지도자 장점인 전 국가추석이 30일 오늘 사망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이날 낮 12시 13분 백혈병 등으로 인해서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가 펼수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1926년생 그러면 향년 96세입니다. 요즘에 중국 코로나 문제로 도시봉쇄 이 시위 문제가 전세계에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뉴스를 좀 더 보자면 광저우 등의 이 도시봉쇄 해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또 방역 규제 완화 여기에 희망을 얻으면서 증시가 반등했어요. 로이드통신은 투자자들이 중국 국무원의 전날 브리핑에서 방역 완화에 대한 신호를 붙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제로코로나 반대 시위와 코로나 재확살에도 불구하고 국무원이 방역 정책을 강화하지 않고 계속 미세하게 완화 조정하고 있고 이를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 내의 이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한 데다가 광저우, 정저우 등의 도시가 봉쇄를 해제하는 등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이 완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심들을 자극했어요. 중국 내에는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기적 전수 PCR 검사를 완화하는 지역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은 오늘 PCR 검사 대기 시 인원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을 줄이고 또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외출을 하지 않는 일부 대상군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매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서부 내륙 대도시 충칭에서는 최근 닷새 동안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전수 PCR 검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지역에 따라서 보면 하루에 며칠 간격으로 PCR 검사를 몇 번씩이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해요. 봉쇄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겠지만 모든 일이 엉망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중국 전 세계의 각종 자파한 물건들이 각종 소재들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모든 공업력이고 소재들이 다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에서 대부분 모든 원료들을 사다가 물건을 만들고 완제품도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올스톱돼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검사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지가 있는 허난성 정조우시와 광동성의 광조우시가 도시봉사를 해제해서 대부분의 제약을 저위험지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 자금이 약 1조 정도 중국 증시에 유입이 됐어요. 이것도 한 좋은 점이었죠. 중국 국가의 통계국이 11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48을 나왔다고 집계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엔 49.2 이게 50이 기준이에요. 또 예상치는 49였었어요.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간 것이에요.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국의 월간 제조 PMI는 상하이 봉쇄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4월 우한사태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인 47.4까지 떨어진 바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제로 코로나의 결과로 중국 인구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집단 면역 기회를 놓쳤다고 나왔어요. 시진핑 올겨울 최대 고비하고 나왔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위드 코로나 전환한 사이에 격리, 봉쇄를 고집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울 기회를 중국은 놓쳐버렸습니다. 중국이 고강도 방역 규제 이 제로코노라를 고집한 것이 올겨울 최대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봉쇄 일변도의 방역으로 중국 국민들이 집단 방역을 키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것은 올겨울 중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예요. 방역에 대한 거센 발발로 집권 1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시진핑 정부에서도 이번 겨울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중국 상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